의정부 8호선 연장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에서는 8호선 연장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8호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고산 밀락 지역의 교통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철 8호선 연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의정부 동부지역에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구체화되면서 대중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수요 예측에 비해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병선 경기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정부시 기초지자체에서 해결한다기보다 경기도, 즉 광역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8호선 연장과 관련해 주민이 올린 글에는 만 천여 명이 동의했고 4만 4천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용역이 지금 맡겨져 있는 상태고 행정 절차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절차가 다 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8호선 의정부 연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의정부시 연구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8호선을 고산 밀락 지구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